헬로 82 와아아아아아 여호 장면은 하코나마 다다야 와아아아 와아아아 사랑해 그러면 여생이 어디서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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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코나마 엠엑스토리 안녕하세요 엠엑스토리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릴레이로 릴레이로 그래서 저희가 또 연기돌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그룹인 만큼 민승 요승 혁 기가 막히는 연기를 오늘 하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몸 개그도 많을 거 같고 되게 유쾌하게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의 라이트 ATEEZ X 와 대박이다 와 바다냄새 다 바다냄새 다 좋잖아 Hey guys There's something here Yeah Come take a look 방자를 열어보자 되게 나아갔어 나아갔어 Oh what?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Find the treasure It contains the secret you must know to find your destiny 이거 보물 지도 보물 지도?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오 방탄 방탄 호기심 호기심 달려가자 X X 달려와 저기다 X 저기다 어디야? 아 크로켓이야 아 데뷔 존스 아 여기가 어디야? 아 내게 미션이 왔어 오 캡틴이 인물해 하아 우리 리더가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인물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절대 못해 아니 나는 홍중이 형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역시 역시 와 역시 The captain sing wave while dancing halahala 아빠 I sing 아빠 시 하쿠나마타타야 워 워 워 더더더 밀려와도 워 워 하쿠나마타타 워 워 더더더 밀려와도 거짓 파도를 넘어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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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인문은 뭐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 레지던트 쿨가이 윤호 밸런스 of each ball while reaching 쿨티스 from your drama imitation 윤호는 연기 잘하는 주연 배우니까 이 정도는 식은 좀 먹기지 이 장면은 레디 액션 액션 미안해 티니야 그날 내가 실수했어 네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미안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원래랑 좀 다른데 현지를 현지를 티니로 바꿔서 했습니다 성공이야 성공 역시 연기파 배움 역시 연기파 배움 헐 와 와 와 와 와 애들아 나 스페인어 잘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럼 그럼 그리고 스페인어 하면 우리 민기지 그라시아스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한다 그냥 때려박아 때려박아 giving you my invitation 아줌을 pay your attention 쿵쿵대는 비트웨어 분위기 뒤집박죽 난리났어 그 스웨스는 불에 뜯어버려 느껴버려 터지는게 숨을 밟아 지금 우린 뻔뻔 성공이어야 성공이어야 성공이야 됐대요 됐대요 축하해 그리고 이거 이해해준 선생님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이런 미션 봉투가 나한테 있다니 Voice of an angel 정호 You have 5 seconds to guess the 580s songs that have been slow down 아 느리게 해야 된대 종호가 너무 완벽한 임무인데 근데? 솔직히 종호 정도면 귀맞고다 이런 거 그만 맞추지 5iene기 5iene기 정답 해적왕 정답 시장 정답 정답 인셉션 원다랜드 정답 원더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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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맞춰버리지? 아 역시 좋네 오 깜짝이야 인물의 인물? 우영이 어떻게 핀드님의 심장을 콩닥콩닥하게 만들지 너무 길어야 되는데 이런 임무가 나한테 왔어야 되는지 잠시만! 내가 어떻게 감히 피디님의 심박수를 지락포락하겠어 우리 멤버들이면 모를까 아니! 그러면 피디님 말고 여상이랑 해보는 건 어때? 맞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임무 성공이 중요한 거니까 엄마 왜 말을 못해! 우영이가 내 친구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야 떨어져! 야 떨어진다고! 아닌 거 같아 다른 방법으로 사야 될 거 같아 그러면 여상이 너도라 한번 봐주세요 통과? 통과 통과? 통과래 여상이를 위해서 통과시켜주셨어 어 투 선 오픈 코코넛을 800ml 코코넛 워터 82세컨 예! 바닷가 해변에 딱 어울리는 임무를 나한테 주셨네 오! 설마 이거 마지막에 마셔주세요 이런 임무는 없겠지 투 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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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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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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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고? 야 이거 2초 됐다! 1초 딱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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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남겼다 야 근데 바닥에 바닥에 메모가 있대 두 성화 Say I love in 8랑귀지 사랑해 I love you 사야 침타 칵아와 아쿠 사양 카모 아나 바이빅 아시대로 워아이니 주 땜문 오 띠아모 오 오 오 오 게이트보드가 의문의 인물이야 어? 이제 여세밖에 안 남았잖아 마지막인데 어떤 임무가 나오려나 어 여성 Pick a member to give you a mission 홍중이 형 형이 정해줘 마지막이니까 이런 임무 어때? 나머지 멤버들이 순서대로 여상이를 알아주면서 귓속말로 여상이한테 칭찬하는 거야 대신 여상이는 우리가 칭찬해줄 동안 웃으면 안 돼 어때? 이야 마지막 임무로 찰떡인데 나가자 우리 여상이는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 어쩜 이렇게 조각 같을까 이렇게 핏줄부터 머리카락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난 것도 있고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잘생겼어 사랑아 이상 이상 부상 부정부상 설마 상자로 라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따뜻한 거 누가 해? 상상 여상인 상상 진상이나 두시면 진상이야 진상이야 어 눈부셔 이거 뭐 어? 뭐지? 뭐가 적혀있는데 Y T N A I N T A 18 E 이거로 봐봐 다같이 고민해보자 Forever? Forever? 이렇게 하면 Z야! 오! 이거 설마 정답을 성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에이티니 & 에이티지 Forever? 와! 잘 될 것 같네! Looking for style Looking for love 그대는 나라의 변화 우리가 찾은 부분은 바로 에리티니의 사랑이었어 언제까지나 우린 에리티니의 사랑만 있으면 돼 해줄게요 기계 바이바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희 이번에 바다를 보러 갈래 스페셜 앨범으로 나왔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준 것도 다 에이티니 덕분이니까요 에이티니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게 저희 에이티지가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에이티지였습니다 둘, 셋! 애니메이션 팀! 감사합니다! 안녕! 바다보러 갈래? 바다보러 갈래? 에이티니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